네 안녕하세요 지도로 배우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에 대해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울산이란게 수도권 사람들은 상당히 생소하고 낯선 곳일텐데 사실은 울산이 커 보이지만 볼 곳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울산의 위치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울산은 서울에서 아주 멀리 쭉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이곳 부산 위에 울산이 있습니다. 이 울산을 쭉 들어가 보면 울산은 총 4개의 구로 되어 있는데 울산 북구, 남구, 중구, 동구, 그리고 울주군 이렇게 4개의 구와 하나의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형 쪽으로 보면 동구는 바다와 산으로 막혀 있고요. 북구는 양쪽이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구는 위쪽이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특징 때문에 울산은 남구가 상업적으로나 주거적으로 발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뭔가 크게 털을 잡고 개발할 만한 땅이 남구밖에 없습니다. 남구를 지적 편집도로 보면 오른쪽은 공업지역으로 울산의 기업들이 몰려 있어요. 울산의 그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왼쪽 중에 또 아래쪽은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남구에서도 이렇게 빨간 표시되어 있는 이 왼쪽 이 구역이 주거지와 상업지가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남구를 주거적으로 보면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옥동과 신정동을 하나의 묶음으로 야음동을 그 다음 묶음으로 발동 삼산동을 마지막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무거동 쪽도 하나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긴 한데 거기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거동 쪽도 주거지가 몰려있는 하나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하나 보면은 우선 여기에는 옥정과 신정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입지가 제일 좋은데요. 그 이유는 이곳이 학군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업성취도를 보면은 옥동중이 96% 학성중이 96% 뭐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학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죠. 또한 이 아래쪽이 울산 대공원이 있어요. 이 울산 대공원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 옥동 신정동입니다. 이 옥정 신정동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울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들어봤을 법한 이 문수로 친구들이 있거든요. 문수로 아이파크 1차가 여기 있고요. 1, 2단지. 문수로 아이파크 2차가 1, 2단지가 또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옥동 대공원 한신슈플러스라고 또 엄청 유명한 단지가 여기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단지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하면은 아 옥동과 신정동의 대장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야음동 쪽으로 가면은 좀 이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야음동 쪽은 전형적인 아파트 주거단지 느낌입니다. 그 이쪽부터 이제 공업단지인데 금방으로 새 아파트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이거를 입주시기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새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게 야음동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사실 야음동은 일반적으로 주거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상권도 있고 학교도 어느 정도 잘 배치되어 있고 또 살기가 그렇게 괜찮은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삼산동이 나오는데요. 이 삼산동은 거의 상업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아파트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딱 봐도 좀 빈도가 작죠. 이 가운데 보시면은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 그 위에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여기 CGV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상업시설들이 다 몰빵으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울산의 남구를 큰 틀로 봤다고 보시면 되고 이 울산은 사실 내가 울산에 실거주할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오신다면은 제 생각엔 그냥 이 남구만 봐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중구의 일부, 동구의 일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거기까지 보실 분들이면 그 정도의 고수라면은 제 영상을 아마 안 보실 것 같고 그 외의 분들은 그냥 남구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남구의 시세를 한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동, 심정동은 보통 대장급 단지가 한 9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선호가 높았던 옥동 대공원 한신휴플러스가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 단지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냐면 이 옥동 학원가 여기거든요. 여기? 이 옥동 학원가도 바로 누릴 수 있고 학교도 여기에 다 잘 배치가 되어 있고 옥동초 여기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 초등학교인데 옥동초, 학성 중 다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학성 고등학교까지 거기다가 바로 아래로 좀만 내려가면은 울산 대공원까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사실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011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당히 선호가 높고 가격대로 봤을 때는 거의 9억 초반대 최고가는 11억 5천까지 찍었다가 그리고 8억까지 하락했다가 현재는 한 9억 중반대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울산에서 제일 유명한 단지인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를 보면 이것도 역시 옥동 학원가까지 어느 정도 접근성이 괜찮고 새 아파트 대단지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는데 최고가 12억을 찍었고 8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한 8억 후반에서 9억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고 9억 초중반에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수로 아이파크 단지가 상당히 헷갈린데 총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수로 1차 아이파크에 1, 2단지 문수로 2차 아이파크에 1, 2단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선호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너무너무 좋은 단지들입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단지들이고요. 울산의 입주 물량을 잠깐 보면 올해가 꽤 많은 편이고 내년부터는 꽤 많이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또한 미분양도 원래 4천 넘게 쌓여있던 것들이 최근에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래서 울산의 가격은 사실 대구와 비슷한데 공급량, 미분양 이 수치와 완전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미분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이 2024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가격을 조금은 상승으로 이끌어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울산의 가격을 광주, 창원 이 대장단지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원래는 문수로 2차가 조금은 더 비쌌죠. 근데 현재는 이게 다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하고 있어요. 용지아이파크, 창원에서 상당히 유명한 단지이죠. 용지아이파크, 그리고 광주의 학군지인 봉선선동에 있는 봉선제일풍경채엘리트파크도 지금 현재는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울산이 가격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대구랑 비교를 해보면 대구가 좀 더 확실히 가격적으로 싸긴 싼 것 같아요. 대구가 원래 가격이 울산보다 조금 더 높았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저렴하지만 대구가 조금 더 싸다. 이렇게 울산과 대구 둘 다 현재 투자로는 괜찮은 가격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울산에 분양단지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게 분양단지인데 문수로 아르티스 이런 단지들이 2024년 10월 곧 입주할 단지죠. 이런 단지들도 있고 그 옆에 보면 문수로 프루지오 어밤피스가 있습니다. 이 어밤피스 같은 경우는 26년 6월이에요. 근데 이 어밤피스는 이너스 프리미엄 물건도 좀 보이고 아직까지 분위기가 올라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보면 26년 8월에 입주하는 그랑파르크도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얼마 전에 청약을 했던 필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이 있어요. 이 문수로 센트럴은 경쟁률이 상당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좀 비싸요. 여기가 딱 봐도 큰 단지도 아닌데 좀 선호되는 입지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9억이 넘는 분양가로 분양을 해서 청약통장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장점이라면 28년 6월 아주 나중에 입주라는 건데 그래서 이 28년까지 시간을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지금 물리적으로 이 가격을 받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아래에 있던 금오올림 더 퍼스트가 있거든요. 이 금오올림 더 퍼스트는 25년 12월 입주니까 거의 26년 입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7억 5천 정도예요. 단지가 미분양이 났었어요.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완판이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격적으로 보면 7억 5천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메리트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초등학교 거리가 좀 멀고 이 대로변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가격적으로 이 정도면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실거주도 그렇고 투자적으로도 이 단지는 상당히 괜찮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울산에 대해 알아봤는데 울산을 투자하시거나 실거주 갈아타게 하실 분들은 지금의 울산의 이 좋지 않은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관심 갖는 게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